2. 2. 3. 5. 5. 5. 5. 5. 5. 야 파밍 너무 잘 되고 아 신병 앉아있네 원래 군대 들어갈 때 총 사와야 돼 연다님 팬이에요. 연다님 팬이에요. 연다님 사랑해요. 팬이었어요. 팬이었어요. 저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손목에 힘을 빡 주고 하니까 에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투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전투할 때 에임이 여기에 계속 손목에 힘을 빡 준 상태로 계속 게임하면 손목이 약간 아프긴 한데 에임은 훨씬 정확해요 지금. 내가 에임이 잘 쏠 때 왜 잘 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어. 손목 혼돈 좀 해야겠다. 여기요 저기요 그 레드존! 레드존! 저기요 레드존 세팅! 두 배로 해놨어요! 아니 사람 안 맞겠어. 에이 레드존 맞는 사람 아니? 레드존 세팅 두 배로 해놨어요. 난 맞는 사람 이해가 안 됐더라. 왜 맞냐 그거. 아 얘 혼자예요. 저 내 6배율이 없어졌어. 가베연사는 얼마나 쉬운데 아우 이게 손목에 힘을 안 주고 하는 거고 연사의 각이었어. 야! 야 개빠른 거 봐. 내가 다 먹었다. 에다. 에 뭐야 에다 밖에 안 남았어. 뭔가 없어졌어. 나 막십사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 막십사가. 가자 저거. 먹자 먹자. 개꿀만. 개꿀만. 3,4번. 3,4번 핑. 여기도 떴다. 여기도 떴다. 1번 핑도. 1번 핑이 가까워. 1번 핑이 가까워. 조심해 여기 있지. 오우. 아오. 유우. 왜 언덕을 자리 안 잡아요. 왜 또 집에 있어. 아니 오른쪽으로 가. 기쁠로 왜 그래. 기쁠로 왜 그래. 야아. 니치. 뭐야!! 뭐야!! 2평 집티 사운드 누가 했는거지? 2평 집티! 2평 집티 봐줘요 우리 뒤에도 있네 300кg 더있어 300kd 아 나 왜! 4배! 연마 피면 살려! 아니야 연마 피면 살려! representation! 온전 연다님이야 컷!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으어어 아아악 와 정말 잘생긴 말할 수 없네 자랑스럽네요 제가 조금 무리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죽일 뻔 했거든요? 아 난 거기 들어갈 줄 몰랐다고 아 아저씨 이거 토세요! 토세요! 아저씨! 아저씨! 한 명 있죠? 저 사람! 350 아 저... 창원집 아니야? 250 거리 머리 안 돼 오케이 코리아 코리아 아!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아니다! 적이고서 간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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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기절 많이 하니? 걱정 마! 나 풀피 아니었니? 나 연막 3점이 왔다 무슨... 피디 없을까? 뭐야? 과연 끝에는... 파라사람들... 으악!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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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땡키택! 이럴 땡키택! 이럴 땡키택! 이럴 땡키택! 이럴 땡키택! 싹 하자! 나문디! 나문디! 기절! 기절! 으악! 오자마자 다운하 킬부터 해! 너 재밌게 해! 진짜 게임! 연막하는 거 아니냐? 으응! 으응! 나이스! 나 오른쪽으로 가잖아 본데! 연막 왼쪽으로 돈다! 나 왼쪽으로 돌게! 어 왼쪽으로 크게 돈다! 어 보인다! 아네! 아네! 오른쪽으로 나와! 내 쪽! 내 쪽 3명! 내 쪽 3명! 야 뚝 내놔! 야! 왜 뚝이 없니! 아! 내가 뚝 날렸어! 그렇지! 오른쪽! 나 머리! 머리 안 때린 거 같은데! 빨리 가! 빨리 자리잡아! 어! 왼쪽 돈다! 백방야! 왼쪽으로 돈다! 수류탄이 없어! 2명! 4명! 4명! 오! 탄이 없어 미친! 26발 남았어! 하필 봐도 그리로 가냐? 하나 뚝백이 있겠다! 아! 20발 남았어! 그래서 연사 쓸 수가 없어! 네 한 명 왼쪽 아래 위로 강탠다! 사람당 5발! 사람당 5발!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살린다! 아 살린다! 붙마 orchest다! 무서워. 근데 이제 진짜로 다섯 발 넣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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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나 일본에 말 안 하고 있어. 내 방귀 철투를... 야 이게 뭐야? 다샤가 토라졌어. 다샤가 피셨잖아. 어디 어디 있는데? 안 보이네. 빼고 빼고 빼고. 아 근데 이거 또 빼기 나왔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얼리 억세스 세팅이 아닌데 삼뚱만 켜놨어요. 흐허허허허허허허허 멀미커기가 안 나오네 아 얼리 억세스 세팅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깜빡 했네요. 이거 지붕기 떨어지는 아니지? 에이 설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뭐하는 짓걸이야! 아니!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파이팅 야야야 나 정말 꼭 죽인다 차 갔다가 나 차 갔다가 밀어버린다 아아 어디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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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나무에 보인다 세븐이 좋겠다 두대 뭐야 옆에 어 굴리몬이 지은 겁니다 아 나무나무나무 기절 나 쏘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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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170 170 170 그 나무 170? 아냐아냐 290에 있어 170에도 있어 야 오른쪽으로 하자 우리 오른쪽으로 하자 들어가서 양각치자 뭐야 주위에 적발견 260 방향 하나 둘 많아야 많아 기절 두명 기절 보인다 190도 왼쪽으로 아 수리탄 속왕 누구야 어 프라이필 프라이필 들어 200만 원짜리 프라이필 너로 까까지 꺼 꺼! 오케이! 한 명씩 해라! 시작이야? 남은 적 일게 남은 적 goal은!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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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싸워라! 야! 성몬쩍 누구야? 역막전이야! 성몬쩍 개뼈 누가 바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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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이겼어 초기 초기, 아우 너무 못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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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